왔어, 언니? 집에 있었구나? 금동이 얘기 들었지? 어 걔 어쩜 좋아 어쩜 좋긴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둬야지, 뭐 너야말로 정말 성형수술할 거야? 왜? 하지 말라고? 어 언니 웃긴다 금동이한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그러며 나더러 왜 성형수술하지 말래? 그거랑 그거랑 같니? 뭐가 다른데? 아 그거 되게 위험한 수술이래 할 거야, 그래도 집안 분위기 이른데 너까지 보탤래? 아 짜증나 그러니까 금동이 쟤 왜 이 타이밍에 사골치냐고 사골을 아 형부 병원 가보니까 어떻든 좋아? 뭐 병원이 다 그렇지 뭐 어 근데 그 병원 되게 젊은 여자가 이사더라 그래? 어 막 형부한테도 이름 부르고 카리스마 장난하냐 이름을 부른다고 병원에서? 어 점심 먹으러 가죠, 준호씨 그렇다니까? 그래?